아 이번에 할 게임은 아 이번에 별모서죠 좀비 키우기 vip 라는 게임이구요 vip 가 어느 쪽에서 vip 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번에 이번주 별모서를 한번 했어요 근데 약간 영상각이 안나와서 올리지 않고 없어서 하지 않고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게임인데 다른거 거든요 이거랑 게임 설명이 나오네요 좀비도 제작하고 R을 터치해서 Z 바이러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료 게임인데 지금 할인 떠서 21시간 안에 누르면 무료라고 써있더라구요 그래서 혹해서 눌러봤습니다 좀비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별모서를 만들었는데 너무 화려하다 화려한 게임이 많아서 좀비도 제작 연구 건물 변기 사냥 이런식으로 올릴 수 있구요 한번 해보죠 제작은 알까기 형식으로 나오네요 아아 아 이렇게 하라고? 나와봐 싸게 싸게 좀비 10마리까지 되는거야? 저 포인트가 지금 없네 저 포인트가 지금 없네 아 이렇게 아아아아 이렇게? 문 금방 모인다 재료가 부족합니다 좀비 10마리 가볼까? 10마리면 다 된거 아니야 강화도 있고 좀비 연구 완료 좀비 R 좀비 R 제작 녹색 좀비 강화하는거죠 Z 바이러스 인구수 증가 자 이건 뭐야? 좀비 2마리면은 아 합체시켜서 왜 안되냐 화면 잘린거같이 보이는데 화면 잘린게 아니라 이게 화면이 맞습니다 이거 뭐죠 그러면은? 일단은 돈부터 모아 돈이 최고야 이게 잠겨있네 그렇네 아닌데 뭐야 일단은 합체시켜봐 좀비 개발 성공 뭐야 방패 좀비야? 태극사 좀비 아닙니까 저건 아 돌 좀비야? 자 체력이랑 속도랑 데미지 있네요 뼈 좀비 생략거 맞네 돌 좀비 느려 뼈 좀비 데미지가 세고 체력이 좀 낮고 속도 느리다 데미지가 많이 세네 잠깐만 이제 없는데? 합성이 없는데 합성이? 합성은 두 종류 아 두개만 돼 이렇게 이제 강화하는거고 두개까지만 안되는데 뼈 아 뼈를 두개 합성해야되네 그쵸 뼈죠 지금 이거 특이하게 변했는데 킬링사임룡 좋겠네 재밌네 강화하고 싶은데 강화가 안돼 이거나 만들자 아 돌 좀비가 나오고 그 다음 뼈 좀비가 나온다고? 아 그렇게 까지 차이나 보이진 않는데 솔직히 이빨 좀비 이빨 좀비 어? 더 약하신거 아닙니까? 이빨 좀비요? 속도가 중요한가 보다 어 녹색 좀비가 세다 어 두단 애들 이걸로 그냥 빠르게 만들어 보죠 블러드 좀비 블러드 좀비 미안해 블러드 좀비 보자 별로 안세 뭐 능력이 있나봐 블러드 좀비 너무 약한데 이거는? 바이러스 인구수 블러드 좀비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업그라는거야? 아 블러드 좀비를 제작할 수 있는거구나 통째로 그냥 그렇네 탈모 내가 수수탄 갖고 있어 다 역할이 있나보다 자폭인거 같다 쟤는 업종 보죠 됐고 이런식으로 만드는거네요 잘 만들었는데 전투를 한번 해봐야될거 같은데? 인구영구 인구까지 필요할까? 일단은 뽑자 약한 애들을 사냥 사냥 가자 이렇게 하는거구만 어디 뭐 세마리 정도는 문제없지 않을까? 야 샌들? 이렇게 싸우는거야? 약간 싸우는거 저렴하네요 어 어 이상한 놈 있어 다 보내 이거 뭐야? 아 내가 먹을 수 있네 세다 좀비 엄청 센데? 업그레 하나도 안되있는데? 이렇게 세? 꽤 재밌는데 아 이거 복구되네? 이건 뭐야? 한번에 가지고 나가는건 되고 깨느냐네 문제는 클리어를 하게되면은 뭐가 들어오는거에요? 다폭할거 같은데 다폭할거에요 어어어 클로 준비가 으음 좀 더 그럼 사라지는건 아니네 무조건 아 이거 잘해야겠다 잘못 터졌다가 계속 달라겠다 그렇지 아 내꺼는 안터지는구나 뭐야 이거 이길 수 있지? 어 이길만 하다 이거 이기지 간통샷이야 간통샷 오오오 저기까지 가라 도망가는거 봐라 가라 야아 야 수녀님 버티네 이거 수류탄 두개면은 그냥 다 끝날거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펑 끌어들이고 구스테이지 어 집도 있네 4명이야? 아 이거 다이너마이트들도 있다 오호 저렇게 죽었네? 야아 이걸 버튼단 말이야 1대1 떠봐 그렇지 10라운드 5라운드마다 보스야 그렇지 그렇지 둘러싸 진리가 없다 이정도로 질 만큼 약하지 않아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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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야 어디 되게 때리는 맛이 난다 이거 재밌는데 단피야 단피야 못 이길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있어 멈추는거 뭔가 뭔가 했네 아래에 줌이 있어서 어 이거 아슬아슬하게 이기지 않을까 잘하면은 힐리어 힐리어 보상으로 돈을 주는구나 아 될거 같은데 아 이건 아니죠 나가자 해골은 뭐야 아 뼈 잠금해제 이제 만들어볼까 재밌는데 잘 만들었는데 전혀 기대 안했는데 재밌어서 놀랐어 음 이렇게 되는구나 돈을 먹는구나 사냥총은 뭐야 총을 쏘는 좀비가 있나 아 이런게 되네 당장은 돈이 더 날거 같은데 아 너무 많이 많이 먹었다 퍼프 제작 어 재밌네 괜찮네 재밌지 이런거 잘 만들었는데 약간 세일하는거 솔직히 말해도 하자 있을 줄 알았는데 재밌어요 녹색 좀비 이제 기본 베이스 애들이죠 이제 센거 좀 올리자 업그레이드가 이제 풀렸네 저렇게 이제 풀리는구나 탈모 좀비 탈모 좀비 만들어 블러우 좀비 200원이라고? 원래 이랬어? 아 그랬구나 블러우 좀비가 더 필요하다 베이스가 되는 애들을 좀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만들어야겠다? 어 나와라 새로운 좀비 블라디 좀비 블라디 좀비 볼까? 블라디 좀비 블라디 좀비 아 지원형 원거리 공격이야? 얘는 공격형이고 잡고 괜찮았던거 아 얘구나 얘구나 그렇게 세보이진 않네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이렇게 하자 잡무브를 업그레서 잡무브를 데리고 데리고 가자 그냥 데리고 다니게 될거지 얘가 얘네 괜찮을거 같애 느리긴 해도 얘네 올리자 돌 좀비로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나는 더 필요하다 인구수다 돌 좀비 돌 좀비로 간다 저거 해골 생기면 뭐 어디다 쓰는거야? 상점있네 상점있네 뭐야? 뭐 어떤쓰는건지 알아야지 쓰지 아 이게 이런거구나 아 추가인구수 이런게 있구나 연구 그러면은 다음 다음 그 야야야 뭐야 아 연구 말고 이게 이게 그거고 좀비로 해야 되는데 헷갈려 200원 있으면 돼? 금방 모으니? 정말 생각은 없는데 이거 죽으면은 다 리스트해 놓은거 아니지? 그럼 무조건 그러면 필요는 남는거네? 인구나 올리자 인구나 올리자 그럼 인구 저거까지 올려야될거 같다 좋아 가자 사냥 약가랑은 격이 다를것이야 육부터야? 음 다 덤벼 힘좀 보여줘 오우 돌존비다 강하다 돌존비 튼튼해 전부 다 훨씬 돌존비다 자폭 필요가 없어 이제 돌존비 강해 자폭존비는 오바지 자폭존비는 반지의 제왕부터 밉상이었어 자폭하는거 싫어해 야 강하다 이정돈 돼야지 돌 들고다니는거 귀엽네 자랍 저한테 괜찮은데? 야 잘 던진다 쟤 자랍 오우 50원이야 야 블러지 좀비 돌이잖아 블러지 지켜줘 야 사고들었다 야 무조건 잡는다 이거 좀비 다르죠? 데미지도 40% 올라갔구요 블러지도 있고 원거리좀 불편해 놔야겠어 어우 11사냥 불안한데 이제 야 강지야 아주 우리쪽은 판타지이기 때문에 강하죠 RP치고는 범위가 좀 그지기한데 야 저거 뭐야 좀비 퇴치봉이야? 그렇지 야 저거 떼고 올 수 있구나 돌 좀비야 돌 좀비야 돌 좀비야 돌 좀비야 저거 터졌는데? 그렇지 야 돌 좀비 잘 못인다 이길 수 있냐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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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누구 맘대로 나갔어 야 못 이긴다 이거 야 강하다 돌 좀비가 못 이기네 이제 아 야 400원? 이거 계속 할 것 같은데 재밌는데 어 재밌잖아 이거 이거 아 근데 내 방송하면 진짜 좀 혐의긴 하다 내가 만들긴 했는데 너무 텐션이 올라가서 만들 당시에 전에 저컬로 만들었거든요 너무 눈 아프다 죄송 인정합니다 눈 아픈 거 건물 뭐냐 오오 이런 거 있어? 뭐 업그레이드 0이네 연구 이거 할래 다 성비지 200원 이렇게요? 이 들어가면 꽤 어려울 것 같은데 자폭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320이었지? 잠깐만 잠깐만 가보아서는 지금 이거 쓰면 20마리 맞으니까 단가 맞으니까 저기 해놨겠지 아 블러드 좀비 해버렸나 나 설마? 아니지? 누군가 확인한 것 같은데 블러드 좀비는 아닐 거야 흠 아 좀 많이 들어가네 다 올려보자 다 올려보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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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큼은 떠야 되는 거 아니야? 흠 흠 흠 블러드의 위를 보고 싶어 이제 보여줘 흠 흠 실패한 거야? 없는데? 흠 흠 흠 흠 흠 위에 들어가는데 혹시 재료가 들어가나? 어 됐..됐잖아 그렇지 한 번에 들어오네 금발 좀비 뭐야 칼 들고 있는 거야? 개 웃기네 아 금발 좀비 뭐야 아 근접 계통의 전투네 근접 위기겠죠? 원고리라고 안 써있죠? 공격형이야 아 이건 좀 비싸다 금발 좀비에서 위를 봐야겠다 원고리를 지원할 수 있는 석을 뭐해야겠는데 그러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럼 추가 안 되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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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발 좀비에 1600원이나 들어? 아 엄청 들어가네 이제 슬슬 그만 올리고 이제 이제 까서 나가야겠다 싸우러 가야겠다 어딨니?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는 안 보여 아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빨리 나와라 하나 더 나 가자 뼈 좀비, 이빨 좀비 하나 갈까? 그래 여기까지 온 거 가자 이빨 좀비 하나 내가 이렇게 빠져서 하다니 상당히 아 총이라는 게 내가 진총 얘기하는 거였어? 아 그런 거였어? 가자 이제 그만 좀 아 왜 자꾸 그걸 누르니 나도 모르게 누르게 돼 블러드, 블러드벌 좀비 필요한데 나? 탈구 좀비도 하나 필요하고 아 나 다 갖다 박, 다 갖다 박네 막 이제 자동으로 깨주면 안 될까? 나 이렇게 깨고 싶지 않아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 자 갈까? 더 이상 잡는건 좀 그지 ihan 하고 어디 어딜 어 원거리가 없네 가서 수고 빠이해 멈춰 있는 쟤네 살기좀 해라 그렇지 오 제법인데 저거 하나랑 맞먹는데 거의 야 이기네? 1-1 싸우면? 근접에서 오? 쟤 세다 야 가라 쑤쳐 쑤쳐 가구만 재밌다 이거 좀 더 하게 생겼는데 큰일났네 이브 이것만 하게 생겼는데 재밌잖아 재미없을 줄 알았지 봐라 상위전비가 별로 안쎄 신기해 밸런스를 맞춘거겠지? 너무 세면은 좀 그러니까 아 좀 애매하게 나왔냐 나왔네 그렇지 아 이쁘게 들어갔죠 빠른데 저렇게 총이라고? 하나 던져봐 오우 야 대박 에이 하나 들어간건 오바죠 잡을 수 있지? 28이랑 45인데 그렇지 그렇지 잘 꽂으면 돼 잘 꽂으면 돼 잘 비벼어 잘 비벼어 돌 좀비 때리고 있죠 지금 어 되니? 어 될거 같은데? 되게 재밌다 이거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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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비볐다 야 비비니까 바보가 되네 둘만 맞추도 이득이야?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던져 솔직히 안될만한 그곳은 아니다 이제 일로 싸서 돌 좀비 얼마든지 500인데 주력으로 괜찮은데? 아 방패 좀비도 있어 뭐 아 막 던져서 이따가 있을거 같은데? 아 이야 아 저렇게 터진다고? 한번 그렇지 약간 불안한데? 양성 불안한데? 양성은 양성은 어 그렇지 아 저런 애도 있네 야 자폭을 한단 말이야? 이 얘기? 우리를 로예로 보는구만 인사해 개정이 우리나라였어? 좋아 뭐지야 귓발은? 그렇지! 어 돌고 있었으면 이득이지 싸워! 암살이야 쟤네 그렇지 귓발은 뭐 용도가 뭔데 별로 안센데? 어 귓발 들고 있는건가? 어 땅크도 있어 망치모양 마크인줄 알아서 처음 해보고 귀엽네 그렇지 가라 땅크 하난데 무슨없다 좀비의 힘을 보여줘 졌다 이거 장하다 땅크 좀비 따위로 땅크는 안되나? 광피는 까네 이거 뭐야? 변기? 뭐지? 야아 이런게 있어? 이제 윗티어 좀 올려보자 그럴 뻔했네 굴러 좀비 하나 있죠 지금 400원이나 있으니까 400원으로 저걸 못 바꾸나? 금으로? 난 미래는 보고싶지 않아 현실만 보고 살고싶어 뭐 비싸 다른것들 뭐 비싸 다른것들 뭐 비싸 다른것들 버리면 되니까 블러드 좀비 내놔 블러드 좀비 쓸거야 이제 블러드 좀비 괜찮겠지 일단은 싸게 싸게 나오니까 블러드 좀비야 블러드 좀비야 내가 쓰는거 블러드? 비싸네 비슷하네 이걸로 하자 블러드.. 블러드 후열? 이제 돌 좀비 그런식으로 아 금발은 모릅니다 이제 소관이 아니구요 이제 혹시 블러드 더 되냐? 어우 굳이 폭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블러드네 이거를 뭐 만들어서 올린다고 치면 두 개를 더 올려야 되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아 한번 올려볼까? 금발에 위가 있나? 궁금해 재료는 있으니까 충분히 위로 하려면 다 올려야겠지? 오 위에 올려 어 있네? 아 있는 건 당연하지 미쳤나 보나 어디 이빨 좀비 올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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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가 하나 더 필요하다 별로 4마리가 필요하네 생각보다 빡센데 이걸로 가는 게 더 싼가? 별로 안 살 것 같은데 이빨 좀비가 하나 더 필요해 그렇지 탈모 좀비 둘 하나 아 블라디 좀비가 하나지 탈모 좀비가 필요하네 그럼 빨리빨리 만들자 어우 헷갈려 너무 많아 종류가 입구까지 조 제작까지 해놨어 더 헷갈리지 이빨 좀비 하나 있는 재료 다 써서 상위 좀비 빨리 뽑는다 그렇지 그렇지 금발 금발의 위 제작 닌자 좀비 닌자 좀비요? 약해 보이는데? 아 원거리야? 아 원거리면 좋지 아 이거 좀 부족한데 이거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되면 한번 싸우고 와야겠다 남는 시간을 좀 활용해야겠다 이거 안 올라가니?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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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어 가끔 이런 것도 좋지 가자 사냥 시간이다 가라 닌자 어 닌자 관통이야? 어 닌자 좋은데 그렇게 좋진 않다 솔직히 데미지가 어 근데 괜찮다 어 확실하게 화력 늘어난게 느껴지네 볼동근 총으로 다 제압한다 이거지? 어 괜찮은데? 닌자 야 야 근데 이거 위험하다? 여기서 위험하면 안되지 여기서 위험하면 안되지 그렇지 어 야 좁은 입고 좋아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야 아 이거 역시 자폭맨이 있어야되나? 됐어 100원 벌었잖아 야 이렇게 벌고 와도 이렇게 힘들어? 연구좀 하자 필요한거 다해 열심히 가서 사냥좀 하고 하나만 딱 하나만 딱 받아가자 블러드 좀비 가자 원거리에 화력을 올린다 이거 한 번에 뽑아보자 이 내가 이 집까지 하다니 이거 애플레이어를 통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어 블러드 좀비 은근히 좋은데? 그렇지 물량 좀비여 좋은거 맞냐? 약간 좀 쎄한데? 그렇지 아 야 개미 진짜 세다 100 들어가 이렇게 때리면은 이거 어떻게 잘 맞추냐? 닌닌이라 이건가? 야아 지금 꽂는 것 봐 닌자 잘 꽂네 자 폭 좀비 진짜 좋은거 같긴 하다 이렇게 보니까 폭 좀비도 활약이 이만저만이 안되는데 말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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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세다 블러드이야 역시 물량 뭔데 아 덜 풀네 대파 아닌가? 야아 강하다 템트 될까? 키비 부족한데 아직 들어와 아 넌 왜 나갔니 이거 하게 생겼다 이거 재밌다 놀 수가 없다 어 너무 재밌어 한 5분 10분 소개하고 끌려 그랬는데 너무 재밌잖아 템프도 빨라서 지기온 맛도 없어 아 아 아 의외로 망친 것 치고는 밀 것 같은데 느낌이 이렇게 나가자 바람 먹은 것 치고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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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물하자 아 아 서연구소는 뭐야 아 이런 게 있어 잠깐만 일단은 좀비 업그라자 와 이거 업그라기 너무 비싼데 돌 좀비 한 번 더 해 돌 좀비는 베이스니까 나의 나의 메인이니까 업그라 해주고 야 이건 두 번까지 괜찮네 체력 그렇지 다이아도 쓰게 해줘 여기다가 다이아 뭐 어따 쓸거야 나 배분이 약간 안 좋네 다이아를 여기다 쓰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오 이런게 있어 괜찮네 1%야? 한 번 더 올리면은 그렇게 잘 올라가진 않는구나 블러드볼 좀비 가자 죽었다 블러드볼 두개다 블러드볼 두개다 그렇지 거기다 돌 좀비랑 다 쎄졌거든요 조금씩 돌 좀비 잠시 1 늘었구요 이야 세다 블러드볼 블러드볼의 시대야 돌 좀비 좀 못 버틴다 야 저 좀비 잘 버티는거지 중화길 상대로 말이야 한 번 더 야 보호실들도 있어? 야 보호실들도 있어? 그렇지 이렇게 무식한 조합 좋고 그렇지 금방 높겠는데 아 아 그건 좀 아니죠 아 이거 예상 못했네 대박이 터질 줄이야 크로스 카운터야 크로스 카운터야 뭘 봤어 내가 양을 올리자 아니면 합성을 해서 블러드 좀비를 올리자 탈모좀 필요하고 어 그래 이제 블러드 좀비를 하나 데려오고 이게 낫겠다 탈모 좀비 괜찮네 항상 이상이야 겐주네 가자 손탈이야 오우야 그렇지 보내고 야 미치 좀 바꿔 볼까? 미치 안 바뀌니? 자폭 좋다 자폭있네 저기 자폭잡도 있지? 그렇지 저것만 잡으면 쉽지 야 딜 좀 봐 23이야 돌 좀비 약한 일도 약볼 수가 없어 당해 그렇지 여기서 써도 크게 의미 없는데 이길 수 있는 조합이라 다음 다음 땅크 야 땅크 조심해야 된다 야 제발 붙지마 되지 않을까? 강화돼서 어 딥 훨씬 센데 처음에 거의 뭐 40% 상승했는데 처음에 비하면 아닌가? 안되나? 야 이렇게 센데? 되냐? 그렇지 드디어 21이구만 어우 얘 뭐야 폭탄면도 있어 대탑 빠르다 부딪치면 바로 터지네 쟤는 와 자폭이 많이 필요하겠는데 어디 갔냐 내 폭탄 아아아아 착하겠구나 돌 좀비야 돌 좀비야 아직까지 그 야 파란거 입었다고 돌 좀비 못 이기지 저거는 약간 이제 가면 만들라고 입는거 아닙니까 군인이 더 센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아닌가? 투구가 좀 섬섬해 보이기도 하고 잘 치워 피시하다 굴러도 모래 상대는 안되는구만 야 망했다 야야야야 뭐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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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문제없어 야 저거 터전도 그렇게 안아프다? 이정도야? 야 이거 뭐야? 자동포탑이야? 자동포탑 이거 보네 진짜 아 빠르네 빠르네 저 포탑은 펴놓으면은 탱크가 더 세지 이기겠다 이거 못잡지 어느 세월에 잡아 돌 좀비 140인데 그렇지 아아 깔끔하게 넘어가네 맵이 바뀐거치고는 몹은 안바꼈다? 오오오오오오 그렇지 씨 백원 아 너무 잘 준다 피는 피 무료면 뭐야 백트랑이라 이거야? 죽이자 소리 좀 너무 찰지다 야 너무 줄였나? 아 재밌는데? 진짜로 아 야 뭐하니? 아 왜 자꾸 정신 줄을 놔 야 잘 터졌다 야 아 이제 막히냐? 어차피 다음엔 못 들을 것 같긴 한데 야 쎄다 야 역시 툭을 올릴 놈들이야 야 역시 짬법은 달라 하나 안 넣냐? 야 센데? 저 정도면 돼야지 세상을 지킬란 말이야 열심히 캐야되네 저거 다 올릴려면은 병기도 올려야되고 병기가 건물 뼈로 데미지 일 속도 공속 한번 골드량도 올릴 수 있어? 야 신기한데 500 500 인구수 R 맥스 시간 이번 강화는 포기한다 그냥 간다 이대로 들어와 들어와 두 배를 해도 느려 근데 이거 너무 돈 들어오는 속도가 안 늘어서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높은 걸 뽑을 필요가 돌 좀비가 제일 난 것 같애 그냥 무난하게 쓸만하네 이거는 이제 센 좀비를 뽑는 것보다 그냥 시너지 올리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그래서 강해지는 것 같다 금을 확보하는 걸로 좀비의 질을 올리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도 훨씬 높고 진짜 잘 올라간다 야 진짜 잘 올라간다 아 아 왜 자꾸 그거 누르냐고요 닌자야 살아야 된다 힘내 닌자 그렇지 뭐야 아 또 포탑이야? 아 깜찍하네 진짜 야 뭐야 야 저거 저거 뭐야 뭐야 250이라고? 우와 그래 그래 원거리가 다 필요해 금을 돈으로 바꿔주세요 좀비 사냥용 총이 뭐야 좀비 사냥용 총이 뭐야 나 클릭하면 혹시 때려지나? 자 이걸 이제 깨달으면 좀 오반데 차라리 모르고 넘어가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아 진짜 진짜 설마 그런 건가? 에이 설마 일단 해보자 내가 좀 심심하긴 했거든요 아니요 나 안 돼 나 그거 할래 자폭 좀비 자폭 좀비 좋은 것 같아 가자 수 coun Colonel 오빠 야 자폭 좀비 어떻게 해야지 둘 다 맞출 수 있을까? 캬.. 지금 좋다 야 창 던지는 거야? 수리금이 아니라? 그랬어? 몰랐지? 나 저걸 야 폭탄 괜찮은데? 폭탄만 보내도 어느 정도 해먹겠는데? 힘들지 이거 좀? 야 근데 잘 버티긴 한다 확실하게 반피야? 아 이거 왜 안 냈냐? 잘 버티는데? 두 번도 버틸 거 아냐 돌 좀비 어 되냐? 와.. 돼? 로봇이다 이제 어떻게 가는 건데? 아 그렇게 부수고 가는 거야? 신기하네 가라 가라 그렇지 개웃기 개쵸 로봇 로봇이야 로봇은 야 좀비가 로봇을 이기다니 좀비면 거의 뭐 판타지인데? 야 원래 좀비도 판타지 아니야? 분류가? 그런가? 야 쎄다 탱글급인데? 어 DPS가 잘 나오니까 강이기도 하고 쟤는 뭔데 의사는? 쟤 의사부터 이렇게 저렇게 세냐? 아 의사가 아니라 실험체인가? 실험으로 태어난 초인? 그런건가? 보스 누구야? 생불로 허접했어 어어? 야아아아아아 해치워라 잡는거 아냐? 야 아니다 아니다 되게 세다 얘는 같이 없다 야 세다 쟤는 진짜 세다 야 닌자 되게 세다 그 정도였어? 천원? 이제 업을 해야지 뽑는거랑 돌좀? 아 메인으로 쓸놈이 없는데 자폭 터지는거 똑같잖아 터지는 데미지 쓸모도 없지 솔직히 이게 다 섞였냐? 자폭을 걸을 순 없고 아예 상위 좀비를 하나 뽑아야되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뭐하는걸 통해서 보자 블라이 좀비 하나 뽑고 이러면 안되지 하나 더 나와야지 뼈 좀 연구하자 뼈 뼈 체력 그렇지 이렇게만 올라가? 많이 안 올라간다 외계병기 저런거 어떻게 하는거야? 외계병기 저런거 어떻게 하는거야? 야 금발 좀비 너무 헬인데? 블러드 하나만 데려가야겠다 블러드가 아니라 나는 자폭을 데려가야되는데 가자 더러운 눈알 하긴 뭐 그 거대 눈알 상대로 자폭에 효과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아예 이제 강한 녀석으로 밀고 가는게 쓸 수도 있겠네 탈질되냐? 크으 강하다 그렇지 어 잘 잡는데 입구에 잡겠는데 강한데 나 보다 훨씬 세네 그렇지 야 이건 안되지 아무래도 이건 아니지 칼 좀비가 안 죽으면 몰라도 안 죽을 리가 없고 야 이거 자폭 정말 필요하구나 야 근데 이게 두 배속 해도 이렇게 느려? 400원 400원 업그레 몰빵해야겠다 이거 빨리 나와 말 기본 베이스가 된 좀비를 바꿀까? 이빨 좀비까지? 이빨 좀비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아 좀비 이제 고민되네 많이 고민되게 하네 이거 게임 아 이거 이번 거는 전부 다 연구로 쓰자 연구로 쓴다 그러면은 역시 뼈 좀비지 솔직히 뼈 좀비 많은 게 없는데 체력형이 없잖아 그냥 아예 뼈 좀비가 너무 좋아 올라가 야 세지는 폭 좀 봐 이기겠는데 뼈 좀비로? 야 탱글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겠지? 자폭은 하나 두 개는 필요할 것 같고 블러드 하나만 더 있어야 된다 가자 그냥 쥐까지 쥐까지 가라 뜯어버려라 야 40이야? 왜 저렇게 많이 달아? 헷갈려 아 헷갈려 아 이게 좀 필요 없는데 닌자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닌닌이가 각이 안 잡히네 어 잡겠는데? 야 너무 센데? 돌 좀비가? 돌 좀비가 엄청 센데? 야 지금 봐라 자폭은 필수야 아 아닌가? 아 자폭이 이제 고정이라서 별로 안 들어가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 쟤 스스로 닌자를 앞으로 보냈다 나 쟤 스스로 닌자를 앞으로 보냈다 아 지금 돌 좀비가 있다면? 음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한 세대 더 때리면 죽으니까 돌 좀비 한 개가 오는 거냐? 밤비까진 까네 강하긴 하다 돌 좀비 돌 좀비 세네 오늘 이걸로 그냥 뼈를 갈아넣기는데 나 연구 500원도 안 나왔네 그럼 뭐지? 좀비지 좀비야? 체력 너무 좋아 축축하는데 게임? 탈모 좀비 필요해 이번에 양 올리면 얼마 들어가지? 500원이면 돼? 올려야지 그럼 야 자폭 세다 자폭 진짜 강하다 캬아 저렇게 강한데 내가 몇이 했구나 자폭 데미지도 좀 늘었는데? 야아 그렇게 강력하신 분을 내가 몇이 했어? 닌자의 위를 보면은 닌자를 못 쓰잖아 그게 좀 불안한데 아 뭐 저 하나야? 아 난 네 개 다 맞을 줄 알고 기뻐했는데 닌자 뭐 업글 안 했으니까 제발 그거 아니야 제발 야아 많이 달긴 한다 야아 많이 달긴 한다 콱 나오냐? 악은 좀 아닌가? 응 아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흥ㅇ이 할 거 많으니까 되게 재밌어 체력 올려주고 속도 올릴 필요가 있을까? 속도 올리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각을 재야겠는데 일단은 연구로 양은 늘려야 될 것 같고 맥스를 늘리자 맥스 늘리자 슬슬 자리 비워야겠다 이렇게 자리가 없다고? 블러드 좀비 하나만 더 하면 되잖아 어우 야 자리 좀 심하게 없네 뼈 좀비가 하나 남는구나 뼈 좀비까지 그럼 올려야 되네 뼈 좀비 어디야? 그렇지 금바 닌자 좀비 새로운 좀비다 냉동 좀비 아 이거 디버 푼 거 같은데 딱 봐도 느낌이 느낌이 썩 좋지 않은데? 850이라고? 아 체력형이야? 아 망했다 원거리 없다 원업 원업진 어떡해 일단 합성해 어떡하지? 큰일났는데? 남은 다섯마리를 전부 방패도 있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지금 너무 타이트하다 가자 100원이라도 벌어오자 졸려난 거 단촐한 것 봐 냉동 좀비 힘내봐 되는 거 맞지? 냉동 되는 거 맞지? 기계도 냉동 되냐?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냉동 좀비가 뼈 좀비보다 약해 업그리 안 돼서 25렙인데 얘는 베이스만 필요할 것 같고 굳이 원거리 업그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은 기본 틀을 짜놓고 틀을 짜놓고 돌 좀비랑 블러 좀비로 틀을 짜고 강화 좀비를 하나씩만 만들까? 티어를 올리기 위해서?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골을 보니까 자폭을 쓰지 말자 자폭 안 써도 세져야지 이제 조금 있으면 자폭 퓨어로 안 나올텐데 답 없지 이게 뭐라고? 냉동 좀비? 좀비네 블러 좀비를 이제 올려야겠다 냉동 좀비가 너무 그게 없다 파급력이 반피를 까네 이거를? 뼈 좀비랑 차이가 안나 뼈 좀비랑 차이가 안나 뼈 좀비랑 차이가 안나 쎄다 일단은 건물 됐고 치명 타율 상승해 블러 좀비 해야겠다 어디서 블러드 블러드 볼 좀비 나쁘지 않은 것 같지? 더 필요하네 블러드 볼 블러드 볼 어우 세자리 더 필요해? 아 좀 위태위태한데? 세자리까지 투자해야 되나? 아니면은 돌 좀비를 더 세워야 되나? 괜찮네 블러 좀비 데미지 엄청 세네 괜찮네? 의외로? 야.. 의외로 어 야 의외로 장난 장난 없는데? 지금까지 원거리 중 제일 센데? 지금 조합이? 지금 조합이? 돌 좀비가 더 필요할 것 같긴 하다 아 지금은 여기서 블러드 올리는게 알 것 같기도 한데 아 모르겠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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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셨냐 벌써? 어우 야 잡겠다? 리얼 야 블러드 블러드 볼 같이 없는데? 야 이걸 블러드 볼이? 다 올리면은 다 센거 아니야? 생각보니까 뭐가 세고 그런게 아니라 다 센데 야아 아닌가 센거 같기도 하고 변한게 없어 뒤로 갈수록 약간 단조로워지는데? 목들이? 140원 주네요 이거는? 상승폭이 어마어마해 이거 뭐야 노란눈은 빠른 앤가? 야 위험하다 화력이 필요해 화력이 보스? 야 불볼에서 이렇게 꿀을 빨다니 야 저 딱 봐도 위험한데? 야 150이 저렇게 나간다고? 야 오바죠 몸이 못 버텨 몸이 야 어 근데 은근 세다 진짜 블러드 야 블러드다 비싸서 그런지 세네 확실하게 블러드 몰빵 해보자 한번 이번 파스는 포기하고 블러드로 밀고 가도 될 것 같아 우직하게? 아주 고전적으로 말이야 블러드 어딨어? 블러드 볼 쎈데? 혹시 돌 준비 없길래니? 하나만 더 가자 가자 야 색깔만 바뀌었어 야 쎄다 야 쎄다 야 쎄다 강하다 강하다 언걸이 딜 화력이 다르다 언걸이 딜 화력이 다르다 야 화력이 달라 화력이 달라 단순하게 붙어서 뒤로 밀리면서 카이팅하면서 쏘니까 이제 내가 들어가는 데미지만 3배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블러드 볼 합류하고 50원 어 이거 깨는 거 아니야? 어 느낌이 다른데 쎄한데? 한 티에 올려야 되는데 티에 올리기는 좀 애매하다 야... 룸볼이 너무 쎄다 돈 모아서 한번 올려야겠다? 얼음 먼저 냈어야 되는데 어디? 어디다 쓰는 거냐 보라색? 어 저거 오히려 아니다 너무 과대평가했다 불러도 몰라 그치 넘은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잡으면 애매하지 거의 잡을 뻔했네 그래서 이제 모으고 광자가 업글로 활로를 열자고요 연구 좀 하자 연구 인구수 연구 제작 광석 연구 좀비 제작 강화 야 이런 것도 있어? 이거 어떻게 얻는 건데? 별게 다 있네 아 이런 게 있구나 추가 인구수 아 저거 저렇게 얻는 거네 저런 것보다 능치 얻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제 보도 늘어나고 있고 내가 안 걸린다? 모바일인데? 에플레이어로 렉 걸리면 안 되지 치명타 확률 대민씨 돈 모으자 가자 전부터 쭉 돌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야 차량 미쳤네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뿜어 자동 하고 싶지 않은데 한번 해볼까? 한번만? 아 이런 식이야? 자동보다 내가 품는 거 훨씬 쓰네 그럼 순식간에 뿜어서 팍 때려버리면 되잖아 가자 뿜어 그렇지 잡냐? 되냐? 될 거 같진 않다 야 세네 내 엔마리가 한꺼번에 맞냐? 야 크리 잘 뜨네 쏠쏠하네 다음 바로 간다 그렇지 크로치 Schedule 도 막 급혀지면 이기지 않을까? 야 딜 바뀐 것 봐 야 근데 블러드 너무 너무 붙어서 죽는다 야 근데 근데 많이 넣었는데 깰? 야 깰 뻔했네? 총 업글 해야겠네 진짜로 700원이야? 아직 멀었다 야 해버려? 해! 아낄 때가 아니다 뼈 연구소 치명타 데미지 이동속도 공격속도 공격속도지 너무 작게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터라치 터라치 나오기도 전 잡는 거야? 배달? 배달? 아 얘기 안했나요 나 이거? 이거 4.7짜리 게임입니다 인원수가 하나도 안 보여 항상 확인차 해볼까? 다섯명 있네? 여섯명 있네 여섯명? 한 번 시계 맞았는데 어떻게 진을 깨고 그렇지 자폭 넣었으면 진작에 잡았을 것 같긴 하다 그렇지 점사해야지 아까봐 더 못 싸웠어 오바야 아까봐 더 못 싸웠어 오바야 저 보라색 물약 어떻게 쓰는 거야? 사용법이 안 나와 찾아보자 슬슬 찍어도 되겠는데 손 넘어갔으니까 보라색 어떻게 쓰는 거지? 보라색? 쓰는 법이 안 나와 있어 돌연변이 사냥 아 이런 거야? 아 아 이런 걸로 먹는 거구나? 몰랐진 않은 해볼까? 도전병 사냥 어딨어? 제한 있나 봐 날짜 약한데? 아 저런 식으로 시간이 있네 이것도 뭐야 뭐야 아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야 굉장하다 나 망했잖아 이러면 아 이것도 5분에 한 번이야? 잡겠지 뭐 잡겠지? 끌어버려 끌어버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아 지금 초기화되냐? 그렇네 이것도 제한이 있네 야 잘 만들어서 할 거 많아 이거 이거 아 다운 거 맞지? 애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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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아 닌자 하나 뽑겠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네 닌자 솔직히 필요 없지 지금 상황이면 이렇게 나오면 그렇지 블러드볼 필요하겠는데 아 닌자가 좀 부족하네 이렇게 모았는데도 부족하네 적 있는 걸 내가 이 지제 보다니 두 마리 더 뽑아야 된다 같이 잡다 보면 나오겠지 뭐 그렇지 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1위야 돌 좀비 갈 만큼 가네 좀 약해도 여기 못 끼겠지만 그래도 갈 만큼 가잖아 이건 나의 큰 벽이야 어? 만? 뭐 차이도 안 나네? 직접 뽑으니까 600이란 이 말이지 600이란 이 말이지 야 저렇게 많이 나와나? 가자 잡겠는데? 아직 골드도 안 썼는데 야 안 죽는 것 봐 1000이니까 달지 않네 점점 억세진다 점점 억세진다 어? 잡은 거 아니야? 야아 160번이야 이번에? 오우야 저런 식으로 쏘는구나 그래도 어차피 뼈 좀 뺀 체력이 많은데 뭐 엄청 먹겠다 아 저기 포인트도 주면 안 되나 그냥? 귀찮아 가서 클릭하기 귀찮음으로 지금 얼룩도 있어 나는 귀찮음의 끝장이야 지금 난 이상 티어 올리는 건 진짜 힘들겠다 너무 오래 걸리겠다 이거 시간 대기하고 있으면 가는 거랑 약간 다르니까 다이너마이트 저거 세네 수류탄 보다 더 세네 원래 이제 펄아웃 같은 데서는 다이너마이트 보다 수류탄이 더 세네 여긴 가차 없어 클리어 해버렸어 어떡할 거야 이거 베네수조의 실패인가? 그렇지 너무 많이 주는데 갑자기? 불안한데? 야 이 물량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야 싹 싸먹네 강력하네 인간은 안 나온다 이제? 로봇이야 나 보스는 인간 로봇을 떠나서 괴물인데 그냥? 저 외모로 레이저로 쏜다고? 야 잠몹 처리가 안 되니까 힘들어지네 보스에서 정면 싸움 해야겠다 이거는 그게 낫겠다 2400원 좀비 데미지 업글 뼈 연구소 데미지 업글 캬아아아 치명차 치명타 데미지 야아 그렇지 좀비인데 인간 따위한테 지면 안 되지 들어가 나와줘야겠다 야 자리가 없다 불보리야? 기가 막히구만 기가 막혀 기가 막히구만 기가 막혀 야아 아주 그냥 타고 들어서 저글링 쌍먹히구만? 이게 괜찮네 이거 이 맵이 호구네 써먹어 저거 관통되진 않는구나 그래도 야 강하다 이거는 잔몹까지 강해 지금까지 약간 다른데 지금까지 보스가 남아서 싸웠다면은 지금 그 잔몹이랑 약간 이제 시너지가 되네 잘 짰다 이거 자폭 써보겠는데 자폭 가봐 오 야 자폭 은근히 세네 아직도 이제 때가 아닐 줄 알았는데 자폭은 자폭이다 이건가 자폭으로 한번 놀아봐야 되나 태화시키는건 태화시키는건 야 너무 호구야 창제비를 하나 뽑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언제 뽑아 걸을 스크렛 아찌 야 너무 세다 후열보조야 지금 가장 달라 체력이 안달아 나왔냐? 아 하나 더 있어야 돼 아아 금발 좀비 하나 더 있어야 되네 그쪽 헤딩걸 얼마 안 남았다 그래도 얼마 안 남았다 뭐야 이거 뭐야 쟨 쓰지 말자 자폭 좀비 없구나 아 자폭 좀비가 어딨지 계속 찾고 있었는데 없구나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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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싸우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슬슬 깎기 시작했어 너 이제 몰라 반피아 하나 남았다 하나 하나 언제 이렇게 포인트가 많이 쌓였냐 돌 좀 돌 좀 돌 좀 해야 되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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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각해봐 블라디 좀비가 아직 많이 필요하네 지금 가는 건 조금 오반 것 같다 뼈랑 해서 전체적으로 좀 업글 좀 해주자 최선을 다 터뜨린다 잘 모르는 것 같다 최선을 다 터뜨린다 돈 모아서 적당히 모아두자 자리가 많이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올렸으니까 나름 아 헷갈려 계속 밖에서 커맨드가 야 폭탄으로 반피밖에 안 달아? 가짜 없어? 그렇지 되냐? 안 돼 아 설렀다 살짝 자 쟤도 세 방을 버티네 제법이야 자 열심히 했어 한꺼번에 깨주세요 좀비알 가자 이번에 깰 수도 있겠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올리는 시기기 때문에 깰 필요는 없는데 이제 한 번에 확 새 티어가 올라갈 때가 왔다 생각보다 시간이 안 가는구만 크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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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눌러도 먹어지네 떨어진 거는 약간 빨랐다 좀비 던지는 거 괜찮을 거 같은데 되냐? 아 아긴 뭐가 돼 돼지기 돼지기 생겼지 뭐 얼 좀비의 상의를 보겠구만 아 나와라 시간이다 나올 시간이다 드디어 아 아직 불 좀이야? 아 그걸 왜 소환하니? 아 미쳤나봐 가라 너희라면은 할 수 있어 드디어 나온다 드디어 새 티어 나온다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새로운 거 새로운 거 발견 아이스 볼 좀비 잠깐만 볼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볼을 던지신다는데 뭐 불만 없습니다 지금 던지고 싶다는데 내가 뭐 어쩌겠습니까 아 아 짝이 힘드네 이거 이거 뒤가 블러드볼이었나? 그렇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일단은 올릴 거 다 올려보자 블러드볼 올리자 아이스볼 올리자 블러드볼 올릴까? 아니 아이스볼 올려 이거 이상은 솔직히 힘들 거 같고 더 이상은 시기상으로 여기까지 올리고 남은 거 이제 잡몹으로 채워야지 배울 수 있나 쓰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 정도 조합이면 충분히 빨릴 거 같다 꼴 말을 생략하다 보니까 말 어감 이상해지는데 별의도는 없습니다 아이스볼의 힘 좀 보여줘봐 야 이거 아주 단소문 시키셨죠 지금 조합이 이길 거 같은데 그냥 무조건? 음 솔직히 이거 질 만한 그 정도는 아니지 어 이 정도까지 업글됐으면은 지면 안 돼 이겨야 돼 아이스 좀비 어떻게 어느 순간에 빼야될지 너무 고민된다 다음 좀비가 너무 궁금해서 쉽게 뺄 수가 없어 야 이건 템포가 안 맞았네 원거리 지원 템포가 좀 늦었어 많이 아 원거리 지원이 너무 느렸어 근거리 제압해주고 달라붙었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됐어 뭐 나쁘지 않았어? 그런 걸로? 상위 티어를 올릴 필요가 없잖아 포인트로 그냥 이제 뭐 합세 합시시키지 말고 칼 좀비도 그냥 쓰자 그렇게 하자 아이스볼 좀비 12800원이네 아이스볼 좀비를 그냥 사자 조합을 다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얘를 그냥 써 탱킹도 필요하니까 불불 좀비 2, 4 아 너무 비싸지 어차피 비싸면은 다 똑같지 뭐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이 조합을 끌고 가는 게 나은 거 같다 두 번 찼어 이미? 강하다 지금 안 단다 야 80으로 이제 누구 코에 붙여 야 근데 도트 시계 박네 뭐야 나도 그래도 넘겨버림 괜찮은데 이거 템포 되냐 저거? 안 될 거 같은데 근데 너무 센데 얘네 갑자기 보니까 된다 강하다 음 강력하시다 야 드디어 변기 뽑아 보는 거야 변기 어떻게 쓰는 건데 너무 기대된다 야 오랜만에 즐거운데 오랜만에 즐거운데 된 거야? 탱크 어떻게 뽑는 건데 아아아아 쓰는 거야 스킬로? 액티브로? 그런 거겠지? 뭐 그런 거겠지 뭐 왜 딱히 꽂히는 건 없는데? 어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네 하는 거 있는 거니? 뭐 뭐 하는 건데 이거? 아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게 다야? 꺼져 야 황당하네 야 그냥 넣지 말 걸 전혀 어울리지도 않아 좀비 탱크 이거 그렇지 그렇지 어 당장 앞에 녹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나? 이렇게 이렇게 못 질렀을 때 그렇지 어?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당장 전혀 녹인다고 생각하면은 잡았다 이거 어 저것발로 잡았네 뭐냐 쟤네들은 뭐하는 싸게싸게 모여 닐 약한 것 봐라?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뭐야? 뭐 신수야? 어우 쟤 갑자기 이미지가 막 바뀌었는데 느낌이 아니 잡겠는데? 근접이야 쟤는 약해 뭐야 근접이 약간 길이 더 세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렇지 야! 아이 술탄 나고 그 정도 데미지는 인정할 수 있어 뭐야 저건? 그냥 오브젝트인가? 아 보스? 바로 보스네 야 이거 사람이 보스야 오랜만이다 야 오랜만이야 처음이야 뭐야 야 저거 던지는 거 봐라 아이스볼? 이겼는데? 이제 인간으로 안 돼 좀비라고 벽 있으면 더 안 되지 벽 있으면 더 안 되지 약간 스토리가 있는 건가? 내가 뭘 내가 이해를 못했을 뿐인지 스토리가 있나봐 벽이 벽이 있잖아 처음에? 벽을 뚫고 가서 이제 공격을 시작하겠다 약간 그런 신호인가 봐 내가 못 알아먹었을 뿐이지 연구소에 벽을 깨고 들어가서 이제 적들과 싸우는 과학자들도 있고 약간 설정이 있는 거 아닐까? 나중에 추가되지 않을까요? 뭔가 많이 추가되려고 영혼을 갈아 넣은 듯한 느낌이 들어 잘 만들었어 보스야? 벽 있네 이번엔 아닌가? 그냥 있는 건가? 벽을 거 같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배너 조절이 안 됐는데? 저보다 좀비들 생긴 게 변했소나 그런 거 아닌가요? 얼굴이 세 보이지 않나요? 뭔가? 뭘 잘했나? 다 갔다가 잊었어 그렇지 너무너무 스무스하게 간다 갑자기 뭐니? 내가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이거 두 시간 하지 않았나요? 거의? 이거 로스트하크 하다가 점검 한 시간 전에 튕겨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별모소나 하자 해서 킨 거거든요 저번에 별모소 오래 찾았는데 약간 마땅 영상거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약간 불만이었는데 감시 좀 타이트해졌어? 말하자마자? 너무 막 던졌다 야 불러도 다 죽었다 근데 여기서 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 그렇지 얼마 늘었니? 5,000원? 미쳤네 5,000원 업 끌하고 싶은데? 5,000원 업 끌하고 싶은데? 5,000원 업 끌하고 싶은데? 아냐 그냥 연구하자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도 보석은 별로 안찾네요 그렇다면 뭐라고 지금? 3시간 되서나? 인구도 있지 않나? 있네 이거 하자 그냥 뼈 연구소 데미지 치명타 확률 이길 것 같은데? 이길 것 같다 때리는 것 좀 봐라 야아 강하다 사라진다 사라져 사라진다 사라져 이제 뭐 한 스테이지에 얼마? 아 300원 가까이 주네 미쳤네 엄청 주네 저 모자 쓴 애가 진짜 선선하다 수화 좀비가 이제 선수 못 버틴다 야 냉기지 냉기 쎄다 어디 보자 건물 치명타 확률 업그레이드 치명타 확률이 이제 점점 효율이 나올 것 같은데 데미지 자체도 올라가는거 아니야? 치명타에 쓸만할 것 같다 아이스 좀비 업그레야지 아이스 좀비 DP에서 나올 것 같고 12800원 언제 모으느냐가 문젠데 흐흫 뭐 지긴 하냐 이거? 아 참 거 아이스 그치명타 확률은 되냐? 얼음이가 빨리 녹긴 했다 아 이게 안되네 야 진짜 많이 준다 마이체팔벅 언제 모으냐 진짜로 가능한거 맞냐 원거리 뒤에 올리려면 블러드 빼고 그냥 블러드를 넣을까 너무 이제 높은 티어는 불가능하고 불가능 아무리 지금 열심히 해도 말이야 하자 채널 올려주자 당장은 얘네가 필요하지만 다음 파스에 쓰면 되겠지 뭐 쟤 뒤 위 티어가 뭐더라 칼이었나? 어 창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스가 내가 왜 먹겠지 보스 누구였지? 아직 이 보스야? 아 모르겠어 정신 나갔나봐 너무 많이 해서 게임을 뭐가 센? 뭐가 센거야? 약간 빠른 건가? 쿠폰이 안가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블러드 볼이랑 블러드랑 그다음에 블러드 볼이랑 적응 아 네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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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다른 거야? 냉기는 확실하게 센데 딱 보기에도 지금 모르겠는데? 일단 블러드 올려보긴 하자 좋긴 하겠지 비싼 건데 약간 가성비가 좋다던가 뭐 그런 거겠지 중간 당기기도 하고 블라디구나 블라디 아 이걸로 업그레어주는 거야? 아 그래 얘는 4씩 올라가고 9씩 올라간다고? 아 올려보면 알겠지 뭐 저 어때 블러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 몰라 좋겠지 똑같은데 능력치가 속도가 더 빠르다거나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치 그치 뭐 속도가 더 빠르거나 그렇겠지 아마도 치명타 확률 올려보자 뭐 장점이 있겠지 다 아니 몰빵 해버릴게 그냥 여기다가 블라디에다가 블라디에다가 뭐가 좋은진 모르겠는데 아 10이 되면 이렇게 풀린다고? 아 이런 거였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네 그러면? 잘 죽는 줄 알았지 게임 템포가 갑자기 느려졌어 지금 조금 빨란 빠른 편이었는데 흠흠흠흠흠 1700원 있으면 돼? 금방 모이네 그러면 양은 소수 정해로 가야지 약간 빠른 거 같기도 하다 같은 양이 있는 걸 기준으로 하면 빠른 거 같기도 한데 빠른 거 같은데? 빠른 거 같은데? 일단 가면 끝이 딱 씻고 아 이런 아 저 설렘 아 thought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모르겠는데 센 거야? 모르겠는데 난 전혀 모르겠는데 블러드볼이 괜찮은 것 같은데 가성도 좋고 올려봐 일단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해모가 될 거 아니야? 공속의 차이는 확실하게 올라갈수록 공속도 빨라지는 것 같긴 하고 냉기가 몇 발씩 쏘는 거 보니까 차이가 있겠지 내가 눈치지 못하는 그런 근소한 차이가 있겠지 공속에 있어서 아니 표시가 떠는데 내가 혹시 못 본 건가? 그런 거기를 꼬르브레이크에 무기도 업그랄 필요가 없는데 돌존비를 중간중간에서 하자 돌존비 솔직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후열 추가로 해서 예스 예스 아 이제 위태위태한데? 금방 뚫겠는데 좀 있으면? 다음 걸로 한 번에 갈까? 아 그럼 다음 걸로도 못 가는구나 빠르다 그렇지 어 이거 은근 괜찮은데 뒤에다 해도 타겟팅만 쏠리면 안 때리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대각선으로 해야 되는데 대각선으로 나와줘야지 너무 생각 없이 했다 뭐야 버그요? 버그인데도 풀리네 어디 블러드볼 블러드볼 어딨어? 블러드볼 블러디 확실하게 세지는 것 같은 느낌은 확 든다 하도 많이 올리니까 자폭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폭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야 뭐 저렇게 들어가냐 됐냐? 아 이거 또 한 끗이야? 아 이 자식 이거 이거 안 되겠구만 외계인도 한번 해볼까 궁금하다 궁금하다 병기 외계병기 야 외계병기 100개씩 들어가? 와 이거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들어있는 거지 지금 쟁등기 왜 저래? 잠깐만요 아이고 아침을 불태우고 있어 이 게임에 눈 아파 눈 아파 저 저 병기 몇 개 남았는데 20개 있는 거야 지금? 저거 밖에 없어? 일단은 사냥을 한번 더 떠나자 뭘 하더라도 이겨야 되니까 일단 이기는 좀 더 없는 거지 4개는 계속 천원인데 아니면은 65부터 할까? 65부터 할까? 65까지 막 올라왔었는데 그렇지 야 옆치기 잘한다 아 소용없지만 소용없지만 좋은 시도였어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뭐 아 저렇게 넘어와야지 풀리는구나 웃기네 언제 모아 진짜 참 없어 한 번에 좀 가져가주면 안 될까? 이 알 같은 거 왜 알로 만드니 꼭 야 골드량도 있네 골드량도 있네 이거 내가 아까 한 말 아닌가? 골드량도 있네 이거 정신 차리자 그렇지 잡았다 아 이렇게 잡아도 25야? 122에? 비싸게 나오는 거 아니냐? 약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가자 그렇지 저거 그냥 신경 쓰지 말까 그냥 아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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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도 안 되고 깰 건 깨는데 어차피 저거 도움도 안 되고 거슬리기만 하네 저거 도움도 안 되고 야 빠르다? 훨씬 빠르다? 강력의 힘인가? 그치 역시 아직 폭탄인가? 더 강력한 폭탄 나올 거 아니야 후방가면은 더 강력한 폭탄 나올 거 아니야 후방가면은 더 강력한 폭탄 나올 거 아냐 후방 가면은 크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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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간이네 아 이거 잡았지? 야 불꽃이 왜 이렇게 다 터져나갔어 야 인간한데 저 좀비가 약물내려 보내 줘 이제 나 좀 반응 느려 안좋아 골드 좀 올려볼까? 골드 지금 올리는 게 2600 연고로 올라가는 거는 850이 올라가? 병기, 건물, 치명타 데미지, 공격 속도 골드량? 골드량 저렇게 안 올렸는데 내가? 중요한 걸 야 이거 생방송 끊겼다고? 왜? 생방송이 끊겼다고? 골 때리는 이 동네꺼 혹시 로스트하크도 저래서 끊긴 건가? 중단하고 다시 켜야지 그러면 방송 중단도 안 되는데? 대접하고 있나? 됐냐? 됐냐? 됐다 아 골 때리네 이거 됐다 방송이 막 지 멋대로 끊겨 로스트하크도 그렇고 뭔가 쎄한데 오늘? 야 튼튼하다 얘 그냥 방어력이 높네 야 근데 잡을만 했다 솔직히 결국 오늘도 발더스를 안 하는구나? 발더스 나랑 연이 안 맞는 거 같다 걔는 골드 댕댕이 왜 이렇게 짓냐 잠깐만요 베란다 닫아주고 왔습니다 이불도 다 덮어줬는데 춥나 털까지 난 놈이? 이거 되게 단기전이다 게임이 신기한 게 그렇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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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넘치는데? 그 아 대결 不 less 네 하 안 멈추 Anh 네 연 악 rho 먹 이 다 모르는거 아니야 이러면? 어? 갑자기 터졌네 그렇지 여기 대체 몇 스테이지까지 있는 거야? 다 끼겠어 폭탄, 폭탄 맨 이리 와 야 뭐야? 왜 안 죽어? 한 마리 던져줘도 괜찮겠다 그렇게 한 번 해볼까? 이건 아닌가? 이건 아닌가? 죽어라 상황에 따라서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저건 더 센 거였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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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이거지 이거 이걸로 올려 그냥 아 저렇게 비싸네 진짜 골드는 중요한 거긴 하지만 좀 심하게 비싸네 계산 좀 해보자 칼 좀비가 1600인데 금발이 3200이면 닌자잖아 닌자가 6400이라는 거고 아 3200이고 6400이면 냉동이고 이거 그러면 100800 맞네 야 진짜 비싸네 그러면 아이스볼 좀비가 어떻게 모았냐 저거 어떻게 모았냐 저거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야 약한데? 4개인 잡는 게 메인인 것 같은데 뭐 1 2 2 2 5 5 5 아 근데 카이팅하는 거 보니깐 셀 거 같긴 하다, 느낌이 두 개 공유네 무조건 이제 상위 거를 중간에 뽑는 게 낫네 굳이 아래쪽에서 할 필요가 없네 100원 정도가 들어간다 저게 5레벨이 되면 이제 좀비 제작 저 등급의 좀비를 생성할 시에 높은 등급이 일정으로 나온다 저거를 활용할 만큼 인구 수가 많지가 않은데 의미가 없이 전투를 계속 해야되고 할 때만 소모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형식인데 그러면 그냥 기충치를 잡고 가는 게 낫지 내가 얘기했는데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 포탄 맨 쟤는 대포네 지금 와서 보니까 쟤는 대포네 야 세 개 터져도 안 죽어 이제 애초에 터지는 게 별로 세지도 않다 이제는 음 야 쟤 터지는 것도 장난 없네 음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마리 더 있었으면 몰랐는데 이거 솔직히. 아 너무 흐접하게 했다. 한 마리 딱 더 있었으면 몰랐는데. 아 참 진짜 미묘하다. 아직 더 모아야겠지? 낸기 하나 더 뽑으려면? 애초에 뽑는다고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는데? 돌 좀비. 업글. 야 돌 좀비는 진짜 필수인 것 같아. 너무 좋아. 돌 좀비는 정말 좋아 진짜. 저런식으로 이제 업글 한다. 아 자꾸 헷갈려 죽겠네 이거. 해볼까 한 번? 아 이거 아 이거 우를 언제 찍냐. 갈아 넣어봐 확. 확 마 그냥. 갈아 넣어보자. 이렇게 된 거. 어 진짜 상위 좀비 나오네.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없는 것보다 낫겠지 뭐. 하위 좀비를 그냥 다 빼버리니까. 돌 좀비 업글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렇게 할까? 아프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바이러스로 챙기자. 가자. 뭐야. 번잡스러워. 이게 뭐냐? 이게 왜 있어? 그렇지 나쁘지 않지. 활용면에서는 훨씬 나아졌다. 어. 생명 전혀 안되지만. 활용만큼은 뭐. 그렇지. 전혀 더 약해진 것 같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본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부족하다. 이거는 블라디에 업글이 부족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되면은. 빼자. 저기 해골. 해골 놈도 다 빼자. 개혈환. 됐어? 됐나? 아 이제 블러드로 몰빵 가자 그럼 이렇게 하고 슬슬 티어를 올려야지 너무 돌조미만 쓰면 좀 거시기 하니까 배가 비명을 지르네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하는 거는 블러디로 블러디 업글 하고 블러디 조합 짜면 되겠네 업글 효율을 생각하면은 더 이상 돌은 부담이 심하고 아예 냉기를 올리던가 여기까지 오니까 금방 녹는다 확실하게 한번 그걸 해볼까 폭탄을 이렇게 된 거 말이야 폭탄 와봐 몇 마리야 이렇게 된 거 말이야 아직도 마이천이 안보였냐 아직 멀었네 일단 가자 변기에서 변기봐 건물 데미지 고대족도 얼마 안 남았네 여기 잘 오르냐 가자 와우 죽여 데미지는 엄청났다 저거 그렇지 그렇지 야 버티네 야 버티네 자식 좋아 좋아 너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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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어우 야 폭탄은 한계가 있구만 블러디 블러디 몰빵 하는 것보다 쓸 거 같긴 한데 확실하게 이제 슬슬 블러디 몰빵 필요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일단 넣어 어차피 쓰기 애매하기도 하고 지금 열하나 블러디가 아예 많으면 쓸만하지 않을까 베이스를 블러디로 쓰기로 이미 정했으니까 올려 된거 가자 죽여버려 고마워 아니 뭐 얼음 좀비를 하나 넣어서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야 강하다 강하긴 하네 이길 수 있지? 여기까지는 뭐 당연히 이겨야 되는거고 응 의외로 괜찮다 조합을 깼는데도 여기서 이제 양이 두배가 되는거 아니야 여기까지 올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전혀 기대 안했는데 의외로 괜찮을 것 같다 아직도xx бог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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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맞아도 안죽어? 그렇지 빨간 공박 던져 아니 맞아 봤자 3마리야 도트가 이게 밀려서 그런지 아까보다 더하네 아 아이스크림 위나 보고 끊을까 이제 많이 한거 같기도 하고 아냐 아냐 조금만 더 하자 아이스크림 위나 아이스크림 위나 아이스크림 위나 도가 도가 블라디에 몰빵이야 야 많다 블라디 진짜 블라디로 잡겠는데? 채우니까 쎈데 전혀 노효율인데 이렇게 쎄단 말이야 티어가 짱인건가 야 녹는것 봐 그냥 저거 하지 말고 그거 하자 어 깼네 강한데? 뭐지 이 강력함은? 지금 살짝 이해가 안된다 나 이제 게임을 보는 눈썰미를 의심해봐야겠는데? 추가로 하자 상 τις 어 신기하다 3분 둘 늘었고 아까보다 역시 물량이 짱인건가? 역시 물량이 짱인건가? 다 필요없는건가? 티어랑 물량이 짱인건가? 다 필요없는건가? 더 센데? 업그레이드 많이 해서 그런가? 어까보다 안쓰린건가? 예 야 반피라고? 효상하다 400이잖아 거리 먼거 없나? 리치 더 길고 막 그런거 데미지 치명타 확률 오버하고 이제 올리자 이정도 했으면은 아니아니 여기서 지금 올려도 전혀 못올라가겠지? 그냥 더 올리는게 낫겠지? 그치 지금 올린다고 뭐 올라가겠소? 아흠 아흠 너무 세니까 딜도 안 들어오는거 같은데? 적당한거 같은데 지금 제일 적당한거 같은데 지금 제일 무식해서 좋은데? 조금만 더 이걸로 가야겠다 가차 없다 야 어흠 5시야? okay 1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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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미쳤따리 정상이 아닌데 데미지가 이런 게임이었어? 20 남았네 1 남았네 2 남았네 1 남았네 야아 폭탄 터지기도 전에 사라져 야아 미쳤따리 야아 미쳤따리 야아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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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이야 강해 폭탄 섞었네 힘들까봐 삼촌 8천 넘었네 야아 어디보자 고대 유적 체력 감소도 있네 공격 감소라 하자 데미지 상승 데미지 상승 너무 세니까 당황스럽네 하나 넣은거야? 아 진짜 비싸긴 더럽게 비싸다 1프로 채워도 쉽지 않겠는데? 야아 사라지네 사라져 사라져버려 그냥 좀 해볼까? 와우 야아 이렇게 밀고 가는거네 왠지 호흡을 것도 없네 괜찮은데 저 탱크 크로치 크로치 원피스 vou 굿 크로치 рим horas 그imal할 때가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했는데 queremos 바랍 너무 재미너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확인하다 와우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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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황색 포탄은 장난없네 주곧은 대박이네 주곧은 대박이네 raz 수 ada 그렇지 그렇지 골 때리네 야 너무 좋잖아 어디다 쐈니? 그 귀중한 걸 이상한 거 열어버렸어 잡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었고요 잘..잘 빠꾸했어 너무 잡아버렸으면 게임 잡히겠다 이러다가 얼마 남으냐? 스테이지 대체 그건 아니구나 200개 있구나 200개 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냐 체력 우와 쎄다 강하다 전 거 잡아야겠는데 전 거 잡아야겠는데 그렇지 40 좀 올려볼까? 저 포탄만큼은 진짜 끝내주게 세다 아 이제 마무리 해야겠다 아 합체 합체 놓아줄 때가 됐어 잠깐만 실화야 이거? 에이 농담하지 말고 그치? 새 좀비 좀 보자 냉동이 위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 잠깐만 자폭 좀비라고? 자폭 좀비 좋긴 하지 지금 나오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어 잠깐만 블라디로 끝까지 가야겠는데 그러면 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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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로 가야돼? 진짜로?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되는데 블라디로 가는건 어 잠깐만 나 블라디로 아직 준비가 안됐어 아 일단 가봐 자폭 얼마나 세게 하냐 700 저게 다야? 음 여기까지 하죠 아 재밌었구요 어 잘 만들었어요 재밌었습니다 한 5분 10분 할라 그랬는데 엄청나게 해버렸죠 텐션도 막 지금 떨어져가지고 힘들어서 죽겠어요 위에 있는 것들 하나도 안 눌러봤네 추가 데미지 도감 좀비 종류가 이렇게 많네요 40개나 있고 뒤로 갈수록 이제 좀비라기보다는 괴물이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흠흠흠흠흠 엑적도 있구요 다양하게 재미있게 많이 있네요 이런 것도 있어 재밌었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고 이런거 흥미있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재밌을거 같네요 재밌었어요 이런류 게임이 많이 있는데 많이 해봤잖아요 특별히 재밌네요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게임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뿅! 방종입니다 뿅